음악 본 영상에서는 학교 공통조사 항목인 학교 개황과 교원연항 지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개황입니다. 학교 개황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조사하는 장표입니다. 4월 1일 기준의 기준교와 휴교, 전년도 4월 2일부터 당해년도 4월 1일 사이의 신설교미 폐교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나이스 원자료 취업장표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사립학교 항목 중 법인 등록번호 입력 대상에서 휴교와 폐교가 제외되었고 유치원의 경우 기존의 제공 서비스 항목에서 특수학급 코드가 삭제되었으며 유치원 방과 후 과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학교 개황은 통계자료 작성 단계의 최초 조사 항목으로 학교 개황을 입력해야 나머지 조사 장표가 나타납니다. 학교 개황 입력 화면입니다. 노란색 부분은 21년 4월 1일 기준의 나이스 원자료를 취합하는 항목입니다. 흰색 부분은 미취합 항목으로 직접 입력해야 하며 전년도 자료 적용 기능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스 현행화가 되어 있는 학교는 원자료 제외로 적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자료 입력이 가능합니다. 학교 개황 장표에는 밑줄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조사 시작 전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사전에 입력한 자료로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수정이 불가합니다. 혹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 담당자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학목별 입력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설립 현황입니다. 학교명과 교장명, 사립학교 항목과 최초 개교일을 조사합니다. 교장명 입력 시 미발령 등의 사유로 교장 또는 원장이 공석인 경우 현재 직무대리 중인 교원의 이름을 입력하고 직무대리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주체가 법인인 유치원과 사립학교는 법인 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되 법인 구분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개교일은 설립일이나 개교기념일이 아닌 교육청 설립인가 이후 최초의 학기 시작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 연역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이 임시적으로 공석인 경우 직무대리자 이름을 입력 후 직무대리 여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병설유치원과 분교장은 상위학교의 교장명을 입력하고 중학교 교장이 동일재단의 고등학교 교장을 겸임하는 경우 두 개 학교에서는 교장명을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단, 이와 같은 경우 직무대리 여부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원연항 입력 시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교장은 원소속 학교에서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기본 사항으로는 학교 주소와 홈페이지 주소를 조사합니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이나 지역명이 변경된 경우 도로명 주소를 현행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동은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최소 행정 단위인 읍, 면, 동, 가를 입력 후 조회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소 행정구역 단위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카페나 블로그를 홈페이지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포함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일반연항입니다. 장애 영역은 특수학교만 입력하는 항목으로 인가받은 장애 영역을 입력하되 장애 영역이 여러 개인 경우 학생 수가 많은 영역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교장 공모제의 경우 국립학교와 사립학교만 직접 입력이 가능하며 시도교육청에서 수정 권한이 있습니다. 국립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입력과 수정 권한이 있고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조사 항목입니다. 소유 형태는 유치원의 국립, 공립, 사립 여부에 따라 국유, 공유, 자가, 임대로 입력합니다. 사립유치원 중 종교시설이나 대학교에 위치한 경우 자가로 입력하고 초등학교 건물이나 BTL 건물을 사용하는 공립유치원은 공유로 입력합니다. 체육장 및 놀이터 유무는 설치된 위치에 따라 입력하는 항목으로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함께 사용하는 병설유치원은 실외를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고 유치원 부지 밖의 체육장이나 놀이터를 행정기관 승인 또는 재산 사용 승낙을 받아 이용 중인 경우 인근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정규 과정 이외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대해 조사합니다. 기본 운영은 정규 교육과정 이후 운영되는 과정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교육정별 운영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침돌봄은 아침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전까지 운영하는 돌봄으로 해당하는 경우 기본 운영과 함께 선택합니다. 저녁 돌봄은 교육과정 이후 운영되는 돌봄으로 해당하는 경우 기본 운영과 함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종일 돌봄은 아침 돌봄, 기본 운영, 저녁 돌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돌봄으로 이 경우 온종일 돌봄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정규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유치원은 없음을 선택합니다. 다음 표에 운영시간별 입력방법을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항목 중 전화번호는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사무실 번호로 입력하며 개별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라면 학교 대표번호나 교무실, 행정실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계양 입력 화면에서 밑줄로 표시된 시도교육청 입력 항목입니다.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하고 수정이 불가함으로 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교육통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교 계양이었습니다. 교원현황입니다. 교원현황은 21년 4월 1일 기준으로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교원, 기간제교원, 강사와 20년 4월 2일부터 21년 4월 1일 사이 퇴직한 정규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제외 대상으로는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교사와 강사, 타교 소속의 파견교사,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방과 후 수업 담당 강사,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강사 등이 있습니다. 나이스 원자료 취업장표이며 정보공시로 연계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시간제, 기간제교원 대상의 근로계약시간과 특수학교, 각종학교 교원 대상의 수업과정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강사의 입력 항목을 간소화하기 위해 강사 미조사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변동구분에서는 퇴직과 휴직 구분이 변경되었으며 단임학급 구분이 단식, 복식학급에서 일반, 특수, 순회학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사 대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학교 소속 교원이 B학교의 파견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적교인 A학교에서만 입력하고 B학교에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때 A학교에서는 B학교에서의 수업시수와 단임구분을 파악하여 교원현황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A학교 소속 교원이 B학교에서 순회교사로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 원적교인 A학교에서만 입력하며 B학교에서의 수업시수를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교육청과 계약하여 학교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는 교육청 소속임으로 학교에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강사가 3개 학교와 모두 계약하여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 중복 조사되지 않도록 수업시수가 가장 많은 학교에서 입력하며 수업시수는 입력 학교에서의 시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립유치원의 조사대상 중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사는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교육청에 임용보고된 교원에 해당합니다. 강사는 정규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서 전담으로 가르치는 강사를 의미합니다.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방과 후 담당 강사와 특별활동 시간에 한시적으로 특수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경우 외부업체 소속 강사인 경우이며 보조교사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년 4월 1일 기준 사립유치원 강사는 0명이었으므로 강사를 입력하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조사대상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자료 작성에 교원연항이 들어가면 교원의 리스트가 보이고 오른쪽에 필수확인란이 N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장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은 교원은 주황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원자료 취합된 교원의 리스트를 확인하여 이름이 보이지 않는 교원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보이지 않는 교원은 원자료 미취합 교원으로 주로 기간제 교원이나 퇴직 교원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조사대상인 교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시작 전에 나이스 교원 인사를 현행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연항의 원자료 취합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교원 인사 기록에서 신규 채용된 교원이나 재직 교원은 근무사항의 최초 임용일과 경력의 임용 구분이 입력되어 있어야 하며 퇴직 교원의 경우 근무사항의 퇴직 구분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원연항의 경우 조사 항목이 많아 원자료 취합이 매우 중요한 장표이므로 조사 시작 전 교원의 인사 기록을 확인하여 현행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연항에서 일부 교원이 미취합된 경우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취합된 교원이 많은 경우 나이스 교원 인사에서 미취합된 교원의 나이스 자료를 수정 후 교육통계 원자료 취합 단계에서 교원연항만 재취합하시면 됩니다. 원자료 재취합 시에는 이미 입력된 교원의 자료가 모두 초기화되므로 교원연항 입력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미취합 교원이 적은 경우에는 입력 화면의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조사되었던 교원이라면 이름, 주민번호, 변동 구분을 입력 후 전년도 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간편한 입력이 가능합니다. 원자료 취합된 교원의 이름을 클릭하여 교원별 입력 화면에서 입력과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나이스가 현행화된 경우 전년도 자료에서 원자료 제외로 적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자료 입력이 가능합니다. 원자료 미취합된 교원은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교원별 입력 화면입니다. 학제별로 입력 항목 중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다음 6개 항목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시간제, 기간제 교원을 대상으로 신규 조사 항목인 근로계약 시간을 조사합니다. 수업 시수는 정규 과정인 누리 과정 시수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초등학교는 다음에 2개 항목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신규 조사 항목인 근로계약 시간은 시간제, 기간제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수업 시수는 과목명 없이 수업 시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중, 고, 특수, 기타 학교는 시간제, 기간제 교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시간을 조사하며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신규 조사 항목인 수업 과정을 조사합니다. 과목 전담 교원 항목은 특수학교만 해당합니다. 입력 지침입니다. 교원 기본 사항입니다. 호봉은 원자료 취업 항목이며 연봉제 교원인 경우 연봉을 계약 개월수로 나눈 금액과 공무원 보수 규정 봉급표와 비교하여 입력합니다. 근호봉의 경우 산출 예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입력 시에는 교장이나 교감의 직무대리 교원이 있다면 교장, 교감이 아닌 원직위로 입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장의 직무대리를 하는 교감의 직위를 교장으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항목에서는 신규 조사 항목인 근로계약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기간제 형태가 시간제인 경우 조사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계약 시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직교사 직위 입력 시 일치하는 직위가 없다면 유사 직위로 선택하고 유치원에서는 보직교사로 교육청이 임용보고 되었거나 보직교사 수당을 받는 경우에 하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원어민 교사 여부는 교원의 국적이 아닌 외국어 교과의 보조교사로 회화를 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합니다. 교원 변동사항입니다. 변동 구분은 원자료 취업 항목으로 전년도 4월 2일부터 올해 4월 1일 사이에 가장 최근의 변동 상황을 입력합니다. 재직, 퇴직, 휴직 상태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변동 구분이 파견, 복직, 휴직, 휴복직인 교원은 변동 기간을 입력합니다. 변동 구분이 파견인 교원은 파견지를 입력하고 파견지 중 학교는 유초중등학교를 의미함으로 직무연수 등의 사유로 대학교나 대학원으로 파견을 간 경우에는 파견지를 그 외 기타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학습연구 년제 교원의 경우에도 변동 구분은 파견이며 파견지는 그 외 기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변동 구분은 원자료 취업 항목이나 4월 1일 기준 출산휴가 교원은 재직으로 취합됨으로 반드시 출산휴가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 교원의 경우 파견지 입력에 유의하며 원소속 교회에서 파견교회에서의 단임 여부와 수업 시술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변동 사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3월 1일 육아휴직 시작 후 21년 3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연장한 교원의 휴직 시작일은 연장 시작일인 21년 3월 1일로 입력합니다. 조사기준일 내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변동 사항인 육아휴직으로 입력합니다. 교원의 변동 사항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도내 이동과 휴직과 파견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라면 휴직, 파견으로 입력하고 도내 이동과 복직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도내 이동으로 입력합니다. 휴직이나 출산휴가 중 도내 이동, 도외 전입이 발생시 휴직이나 출산휴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간제 교원이 같은 학교와 다시 계약한 경우 재계약 방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채용 공고 없이 재계약한 경우라면 재직에 해당함으로 근무 기간과 현임교 발령일은 최초 계약 기간부터 해당합니다. 채용 공고를 통해서 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채용으로 입력하고 근무 기간과 현임교 발령일은 재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기간제 교원의 계약 기간 종료 후 신규 채용으로 재계약한 경우 퇴직 사항은 입력하지 않고 신규 채용 한 건만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학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만 계약했다면 재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경력 현황입니다. 교육 경력은 교원 경력과 교육 전문직 경력으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교원 경력은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교원의 직위로 학생을 가르친 재직 상태의 경력에 해당함으로 호봉 인정 경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재직 상태에 해당함으로 경력이 포함되며 교육청이나 직속 기간에 파견되어 교육 활동을 한 경우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육아휴직과 고용휴직 등의 모든 휴직 기간과 학위 취득, 대학원 연구 경력은 경력에서 제외됩니다. 3월 1일 신규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조사 기준일이 4월 1일이므로 1개월을 포함하여 입력해야 하며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로 산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력사항 및 교원 자격 취득 방법입니다. 최초 임용시 교원 자격 취득 방법은 최종 학력이 아닌 현 학교급의 최초 임용시 보유한 자격증 취득 방법을 조사합니다. 초등학교 교원은 초등교원 자격증, 중등학교 교원은 중등교원 자격증 취득 방법을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 졸업자인 초등교원을 교육대학원 졸업자로 오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 자격입니다. 자격증 표시 과목은 교원이 소지한 교원 자격증을 자격증 분야와 교과로 입력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을 입력하지 않으며 임용 과목은 근무하는 학교급의 담당 과목 기준으로 보유한 자격증의 표시 과목을 입력합니다. 임용 과목 이외에 교원이 소지한 자격증은 임용 과목 외에 최대 2개까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상급 자격증은 근무하고 있는 학교급과 직위, 담당 과목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다음에 입력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직위는 교장, 교감이나 자격증을 4월 1일 이후 취득 예정인 경우라면 현재 보유한 자격증 중 최상급 자격증으로 입력합니다. 현 직위는 일반 교사이나 교장, 교감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라면 최상급 자격증은 교장, 교감 자격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표시 과목이 다르다면 현재 과목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학교급과 표시 과목이 다른 경우 학교급에 맞추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 교사의 최상급 자격증이 해당 자격증으로 입력된 경우라면 자격증 표시 과목의 자격증 분야는 기타, 교과는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으로 입력합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 시 해당 자격증 보유자가 없어 타격과 자격증 보유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위는 채용 직위로 입력하고 자격증은 교원의 실제 보유 자격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서교사 기간제 교원이 국어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라면 직위는 사서교사, 자격증은 중등 이전과 일반교사 국어로 입력합니다. 사서교사 기간제 교원이 교원 자격증이 없고 정사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위는 사서교사, 교원 자격증이 없으므로 최상급 자격증은 해당 없음으로 입력합니다. 진로진학상담 기간제 교원이 전문상담 2급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라면 직위는 교사, 최상급 자격증은 전문상담 교사 2급, 자격증 표시 과목은 기타의 전문상담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임용교원 교원 자격증은 신규 채용된 초, 중, 고, 특수학교의 정규 교원의 자격증 정보를 조사합니다. 자격증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원자로 취합하며 자격증 조회를 통해 취합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합된 정보는 직접 수정이 불가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나이스 교원 인사의 인사기록 자격 면허를 수정하고 재취합해야 합니다. 등록 버튼을 통해 원자료 취합 없이 입력한 경우는 바로 취합이 불가하므로 저장 이후 자격증 가져오기를 통해 취합하시면 됩니다. 조회 화면의 최초 임용일은 대기발령으로 인해 교원 현황의 현임교 발령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문상담자격증 유무는 모든 교원에 대해 직위와 관계없이 자격증 소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입력 시 진로진학상담자격증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수업시수는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하며 한 학기 동안의 정규 수업과정의 시수를 입력합니다. 과목 수업시수 입력 시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과목명 없이 시수만 입력하고 유치원의 정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시수만 입력합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원의 경우 교과전담 교원의 시수를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출 방법과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버튼을 통해 원자료 취합 없이 직접 입력한 교원이거나 수업시수를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교원이라며 다음에 주당 수업시수 입력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황에서 과목 버튼 클릭 후 과목 추가를 클릭합니다. 담당 학년을 조회하고 교육과정과 교과를 선택합니다. 과목명을 조회하여 선택하고 수업시수와 주 담당 과목을 선택하여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대체 교원의 경우 해당 교원의 담당 과목과 수업시수를 입력합니다. 휴가, 휴직, 직위회제 교원은 대체 교원의 채용 여부에 따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교장과 보건교사 등의 비교과 교원은 과목명 선택 시 기본교육과정, 교과, 선택에서 기타 과목을 검색하고 영시수를 입력합니다. 일반 중고등학교의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 교과, 선택에서 기타 특수를 검색하고 교원의 수업시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교육계획서나 개인시간표를 확인하여 시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특수교사의 수업시수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의 유치원과 전공과 각종 학교의 초등부의 경우에는 과목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조회 방법을 참고하셔서 수업시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교원 기타 항목입니다. 수업시간표 편성 교원 여부는 기간제 교환과 강사만 조사하는 항목으로 수업시간표상 해당 교원의 이름으로 편성된 수업이 있는 경우 예로 선택합니다. 21년 신규 조사 항목인 수업과정은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직위가 수석교사, 교사, 특수교사, 실기교사인 경우 조사하며 담당하는 학교급 수업과정을 선택합니다. 여러 학교급을 담당하는 경우라면 주 담당 학교급의 수업과정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전담 교원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원만 조사하며 단임 업무를 하지 않고 교과 지도만 전담하는 교원 여부를 조사합니다. 두 과목 이상을 전담하는 교원은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으로 선택합니다. 단임 구분은 단임 교원의 담당 학령과 학급 구분을 조사합니다. 학급 구분은 일반, 특수, 순회 학급으로 구분하며 교원 연항의 단임 구분과 단복식 학급 연령별 학생 연항의 학급 구분 및 학령과 일치해야 합니다. 특수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단임 여부를 누락하시는 사례가 많으므로 단임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임 교원의 병과나 휴직으로 인하여 기간제 교원이 채용되어 단임을 맡고 있다면 대체 기간제 교사에게만 단임 구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파견 교사가 파견 교회에서 단임인 경우라면 원소속 교회에서는 파견 교회 단임 구분을 원소속 교회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 시간 수는 정규 일과 시간 내에 교육활동을 제외한 행정 업무 등의 소유 시간을 조사합니다. 수업 시수와 합산하여 50시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원어민 교사 입력 방법입니다. 원어민 교사는 학교장과 계약한 교원만 입력하며 직인을 일반적으로 시간강사로 입력합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원현황이었습니다. 교원 연수 이수입니다. 연수 이수는 재직, 휴직, 휴가, 파견 중인 정규 교원을 대상으로 전년도 4월 2일부터 당해년도 4월 1일 사이 이수한 현황을 조사합니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장표이며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9개 연수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교원명을 클릭하여 교원별 이수연황을 종류별로 연수 횟수와 시간으로 구분하여 입력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연수 종류는 직무 연수, 자격 연수, 특별 연수, 기타 연수로 구분되며 수료증을 발급받는 연수 이수에 하나여 조사합니다.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청 실시 연수 중 수료 내역이 확인되는 연수를 포함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교원연황과 연수 이수는 연동된 장표로서 교원연황 입력 후 연수 이수 입력이 가능합니다. 교원연황에서 교원을 삭제하시면 해당 교원의 연수 이수도 함께 삭제됩니다. 교원연황 원자료 재취합 시에도 연수 이수가 함께 재취합됨으로 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종료일이 예시 1번과 같이 조사 기준일 내에 포함된 경우에 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2번 예시와 같이 연수 종료일이 기준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직무 연수와 자격 연수를 원격 연수 형태로 이수한 경우에도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연수 이수 현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개형과 교원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